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하단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노림 신돌이는 열차 This train is done for 신돌임 땡큐 신돌이 막면으로 담아칠 고객님께서는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4년 대 독점역입니다 내리신 부분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역은 2번 대 1번 대 2번 대 2번 2위 방면 3실라로 역입니다 다음 실에 호소가 통과 부정역입니다 하루는 또 하나 다시 부탁합니다 이번 역은 강실리대 도마 운동장역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출입문 가겠습니다